네, 오단수 씨가 드디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미투 논란이 일어난 이후에 2년여 만인데요. 영화 이유사촌의 언론시사회를 통해서 그 사건이 발생한 이유,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건데요. 미투 논란하면 대한민국 연예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중에서도 오달수 씨 관련된 미투는 더욱더 이렇게 큰 불이 번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오달수 씨가 당시에 미투 논란에 관련된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오달수 씨와 관련된 작품만 해도 주연작이 3편이 넘었거든요. 게다가 조연으로 참여했던 그 작품이 바로 역대 1, 2편 합쳐서 처음으로 쌍천만을 기록했던 신과 함께였습니다. 1편에는 출연을 했죠. 2편에는 참여를 했는데 개봉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떠들썩할 수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오달수 씨 분량을 다른 배우가 들어와서 추가 촬영을 해서 개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2년 동안 침묵하던 오달수 씨가 다시 대중 앞에 서게 됐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되짚어볼게요. 일단 오달수 씨를 향한 미투 폭로가 나왔고요. 이때 더욱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미투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이 특정 방송사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익명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므로써 더욱더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오달수 씨는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오달수 씨의 해명을 보면요. 연애의 감정이었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소 모호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여성과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냐 해서 더욱더 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항상 연예계 사건이요. 시작할 때 떠들썩합니다. 사람들이 다 궁금해요. 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대다수 끝날 때쯤 되면 흐지부지 됩니다. 사람들이 결과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물어보면 대다수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끝나요. 그럼 오달수 씨의 미투권은 어떻게 끝났나? 내사 종결됐습니다. 이 내사 종결됐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경찰에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내사 종결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워낙 예전 일이기도 했고 양쪽의 입장을 갖고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는 게 결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찰의 조사 결과를 떠나서 이미 그런 미투 폭로가 불거졌기 때문에 오달수 씨의 이미지 실추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그동안 2년여간 오달수 씨는 가만히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본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치과했다는 얘기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소속사를 구하면서 컴백을 위한 수순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독립영화 요시찰이라고 있어요.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본격적인 컴백의 시동을 건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요. 상업적으로 개봉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영화를 먼저 컴백작으로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다음 작품들, 상업영화를 향하는 이런 화살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수순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 영화를 개봉을 할 때 사람들이 아직도 말이 많아요. 내사 종결됐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과연 오달수 씨가 출연했던 작품을 이렇게 대규모 개봉하는 게 옳은 일이냐를 두고 아직도 서랑설레가 오가고 있는데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 작품이 이유사촌이라는 작품이요. 순수 제작비만 80억 정도 들었고 이번에 개봉을 앞두고 이런저런 마케팅 비용, 홍보비용을 포함하면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100억을 오달수 씨가 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투자를 했고 이걸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이 100억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100억을 넣고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지만요. 오달수 씨가 출연했던 작품을 개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건 결국 흥행으로 증명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영화의 흥행이 된다면 오달수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면제부가 부여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작품 자체에 대한 재미 오달수 씨를 떠나서 작품으로서는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영화가 흥행에 참패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오달수 씨를 향한 아직까지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그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달수 씨의 영화 개봉에 대한 내부적인 영화계 내부적인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면 제가 몇몇 접촉을 했던 분들은 대다수는 좀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이 반긴다는 게 오달수 씨 자체의 컴백을 반긴다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배우 그리고 꽤 제작비가 들어간 상업 영화가 지금 이 시점에 개봉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이 규모가 꽤 큰 영화들의 개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개봉을 해도 관객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흥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달수 씨의 작품이 개봉이 되고 꽤 좋은 평가를 얻어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개봉되는 영화들이 좀 더 과감하게 이 코로나 시기에 개봉을 해볼 수 있다는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영화를 연출한 이완경 감독이 7번방의 선물로 12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모았던 흥행 감독이거든요. 왜 이 감독이 오달수 씨를 캐스팅하는 이런 무리소를 뒀을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영화는요. 미투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촬영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촬영 막바지에 미투 폭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촬영을 마치고도 개봉까지 2년 넘게 시간이 걸렸던 건데요. 7번방에 선물하면 오달수 씨가 천만 요정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남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고 오달수 씨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조연배우에서 주연배우로 발돋움할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완경 감독이 7년 만에 내놓는 컴백작에 오달수 씨를 주연으로 캐스팅한 건데 하필 미투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봉이 미뤄졌던 거죠. 오달수 씨의 이웃사촌 개봉으로 인해서 이 미투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의 흥행에 따라서 이 미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연예계 그리고 그 당사자들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간에는 오달수 씨 사안 같은 경우는 내사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미투와 지금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조재현 씨라든지 다른 미투와는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이 미투 논란을 다시 한 번 곱씹으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투 논란은